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오늘 서울에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투명한 우산 쓰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캐스트에 이어가지고 현장학습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쯤 돼서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는 단어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대세 질문이었어요. 복습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98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문제를 풀고 틀린 것들을 보고 아 답지를 보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맞출 수 있었는데 아예 안타깝네 하고 아 내가 답의 근거 표시하고 모르는 단어 적고 덮는대요. 언제 또 봐요? 그랬더니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시간이 또 너무 이제 촉박하다고 느껴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면 대충 읽게 돼가지고 답을 틀리고 그렇다고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자니 또 성적이 또 나오려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진 친구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우리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직진 전략을 쓰시면 사실 점수 올라가는데 한계를 딱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성적 그 자체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숫자에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해져요. 사실은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물어보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지 성적이나 실력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 그 자체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좀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영어 독해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8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지문은 내 수준과 맞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 당장 23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지문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맞는 것 같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고2부터가 맞는 것 같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 시작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겠다. 이 문제가 빈칸으로 나와도 어법으로 나와도 또는 주제나 제목으로 나와도 또는 이게 순서로 나와도 다 풀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지문을 완벽하게 씹어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구문을 모르거나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일단 풀었는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올바른 전략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은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길래 이런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뿅 이거 우리가 이제 22년 수능 31번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31번은 단어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래서 문장을 딱 봤더니 Not provide some information이에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가 아닙니다. B입니다. 요런 구조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딱 단어를 봤더니 accurate, 정확한, detailed, 상세한, useful, 유용한, 4번의 additional, 추가적인, 5번의 alternative, 대체가 되는 대안의 요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냐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일까 요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에 상관없이 무엇에 파악해라 내용에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재가 유머에요. 자 유머는 inverse, 관련이 있습니다. Not just A, 그 다음에 but B A뿐만 아니라 B랑요. 우리가 A뿐 아니라 B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B에요. 그래서 유머와 무엇의 관계냐면 인지적인 disengagement와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disengagement가 뭘까? engagement는 알 것 같아요.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럼 disengagement는 여기에서 관련이 없다는 건가? 그럼 인지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거를 하미추론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이 유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뭔가 재미만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요. Not concerned with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유머는 뭐만 있으면 된다? 재미만 있으면 괜찮다. 됐죠? 사실 유머와 관계 없어요. 됐죠? 여기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This is why. 따라서 We give a considerable leeway. 우리는 사람들한테 여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냐? Telling funny stories. 유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한테 여지를 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지가 바로 뭐냐? 맞아요. 사실 유머가 없다는 게 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leeway구나. 또는 다른 말로 공간, 여지라고 할 때 room이라는 말도 씁니다. If they are getting extra left. 만약에 뭐다 사람들이 추가적인 웃음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많이 웃었어요. 바이 다음에 ing는 수단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웃겼냐면 Exaggerating the selfishness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스꽝스러운 면을 과장한다거나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맞아요. false한 거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첨가물 이해되셨죠? MSG 친 거예요. 또는 Even, 또 어떻게 By making up a few details. 몇 가지 디테일을 Make up 꾸며내서 되셨어요? 자, 그러면 꿈이고 또는 과장 이러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웃게 했어요. 더 많이 웃게 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To grand time 우리를 웃긴 사람에게 comic license를 줍니다. 일종의 뭐하고 똑같냐면 시적 라이센스하고 똑같아요. 라이센스는 뭘까요? 여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머에서도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Indeed. 정말 그렇습니다. Summon. 자, 어떤 사람인데 이번에는 뭐하는 사람이냐? Listening to a funny story. 아, 그러면 이제 유머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summon이니까 이 듣는 사람이 tries to correct the teller. 유머를 말하는 사람한테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잡아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을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야.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그가 스파게티를 on the keyboard. 키보드와 모니터에 쏟은 게 아니야. Just on the keyboard. 키보드에만 쏟았다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이 나오면 will probably be told. 그 사람은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 By the other listeners. 그 재밌게 유머를 잘 듣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뭐하는 짓이야? To stop interrupting. 그만 방해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무슨 말이 중요하냐?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핵심적인 내용 가볼게요. The creator of humor. 유머를 만드는 사람은 Is putting ideas.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집어넣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The pleasure.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뭐다? 주면 그만입니다. 됐죠?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이냐? Those ideas. 그 유머라고 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Will bring. 가져오는 기쁜 아이디어를 주면 그뿐이에요. 절대 이런 정보가 아니래요. 그럼 이런 정보는 뭐다? 기쁨을 위한 거지. 땡땡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땡땡한 정보의 의미는 바로 어떤 거냐? Correct죠. 그 다음에 또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뭐 나오죠? 우리가 진실 여부에는 상관없다. 라고 했었죠. True not real 아니겠어요? 그래서 true not 그 다음에 real 한 information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재밌냐? 안 재밌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던 자 디스 엔게이지먼트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이거는 관련이 없다. 벗어나 있다. 그래서 여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는 인지적으로 정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지를 갖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정답을 따지면 True하고 똑같은 표현이 Accurate 이게 정확한 이란 뜻이에요. 정답은 그러면 1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Making a few details 그래서 이제 2번 보기에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과 정확한 건 다르죠. 구체적인 건 수단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꾸며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것들을 지어내거나 과장해서 그래서 나왔던 단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보기가 되고요. 유용하다 쓸모있다 이런 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는 줬잖아요. 그래서 꾸며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거나 또는 다른 대안이 되는 정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번으로 해서 틀렸다. 그러면 내 사고 과정이 어디에서 틀렸느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지 그 다음에 disengagement leeway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이러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맥락적으로 잘못 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디테일을 가지고 어 이거 아닐까 라고 해서 틀렸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디테일은 제공해 준 거니까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다 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되냐. 일단 가장 중요했던 정보 not jus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다. b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봤었냐면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b 또는 우리가 not merely 그 다음에 a but b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be as well as a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뭐냐면 b에다 b에다가 포커스가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딱 봤을 때 be concerned with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해요.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 라는 뜻인데 어 내가 이거를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걱정한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나는 평상시에 이 용어를 헷갈리는 거예요. be concerned 그 다음에 about 요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be worried about 이에요. 되셨죠? 이 뭐뭐에 무엇을 걱정하다. 아 그러면 전체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정리해놔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3일 뒤에 한 번 더 이 문장을 해석해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지문이 뭐였냐. 마지막 부분이 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다면 put a into b a를 b에 집어넣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다. 재미있는 생각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푹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구문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독해를 할 때 몰랐던 해석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답지를 보니까 disengagement가 이탈 또는 해방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engagement가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관련 없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인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 유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가 보통 라이센스는 면허증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허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파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봐. 괜찮아. 거짓이어도 재밌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해석이 안 됐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복습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이 지문이 잘 이해가 될 거고 다른 지문에 응용을 하실 때도 not a 그 다음에 but b 아니면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구문들이 나왔을 때 아 b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b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을 해보거나 또는 사전을 딱 찾아보면 이것과 관련된 예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예문 중에 내가 제일 해석이 잘 되는 예문을 골라서 하나 적어서 이거 여러분들 요새 컴퓨터 파일 많이 쓰잖아요. 뭐 hwp나 pdf나 워드나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저장을 해서 날짜 쓰고 내가 오늘 알았던 지문 그리고 내가 오늘 해석이 잘 안 됐던 단어 이렇게 예문하고 그 다음에 단어 뜻을 적어서 모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파일을 없애는 작업을 하시면 단어도 수거도 그 다음에 구문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폴더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여러분도 6평 하잖아요. 6평 전 일주일에 쫙 한 번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9평 전 일주일에 쫙 한 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단어가 8개 이상 돼서 아직 내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6평이나 9평 전에 한 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서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 공부는요 예습 복습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을 먼저 예습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아 내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 하면 그때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틀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밥 먹으면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짬이 났을 때 봐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또는 해석이 안 됐던 문장 구문과 단어들은 파일로 모아두어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만큼 복습량이 쌓일 텐데 복습을 좀 더 효과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주 차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열심히 상담하고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